오늘의 시편은 시편 84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망군의 여호와여, 죄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미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진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죄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은 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 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에 나타나리이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오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망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인 나이다. 시편 84편이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